최근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이 주가 하락에도 꾸준히 물을 타는 종목이 있어서 관심을 끕니다. 여기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분을 늘리고 있죠. 바로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조선주입니다. 외국인의 조선주 사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한국조선해양은 4월달부터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6월부터는 계속해서 주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10일째 순매수에서 120억, 8일째 순매수에서 264억 이렇게 적어놨는데 연속으로 순매수한 기간만 그렇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면서도 꾸준하게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 정도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왜 사는 것인지 조선 섹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하면 수주산업이죠. 따라서 수주현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 조선사 수주금액 및 목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여기가 중간지주회사로 현대사모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거론이고 있죠. 이 자회사 3사에 합산 수주금액이 157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수주 달성률을 86% 찍었고요. 상당히 양호한 수주 결과이고 현대사모중공업의 수주 달성률이 2배예요. 연간 계획에 벌써 2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95억 달러, 현재까지 달성률이 66%,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가장 저조한 게 하나오션입니다. 70억 달러가 조금 안되는데 이게 달성률이 21% 수준입니다.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나그룹으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내실다지기 이런 차원에서 재정비하면서 수주에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좀 존재하고요. 하반기에는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올해 발주가, 작년에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작년에 비해 줄은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방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조선 3사가 절체 발주량의 77% 정도를 현재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앞서서 하반기에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반기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미국 정유산, 쉐브론이 10년 만에 LNG석 6척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타르 2차 프로젝트가 바로 카타르 에너지, 큐맥스에서 LNG선을 최대 12척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특히나 고 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한 척당 거의 3,500억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6조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예정되어 있다. LNG선에서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LNG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글로벌 물량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때와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때가 조선이 초고왕 사이클이었어요. 지금의 2차전지가 그때 당시 조선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조선 3사의 수주장고를 보시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거의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라가는 각도도 장만이 아니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이렇게 수주장고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2007년까지 이어지는 한 4년간 역대 슈퍼사이클과 비교해서는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은 맞다. 역대 최고 수준. 이 수준과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 운반선. 글로벌 인도 물량 전망을 보시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이 피크입니다. 이때가 바로 조선 3사들의 실적 피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로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주가 잡히지 않은 물량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추후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신조선가. 앞서서도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말 기준으로 172.38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07년 5월 그때와 비교하면 한 90% 수준이에요. 그때 당시 191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거의 한 90%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선정별로 살펴보면 LNG 운반선이 2억 6,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정도, 초대형 유저선이 1억 2,6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2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중국 경기의 침체로 벌크성과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벌크선이 광물이라든지 각종 그러한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건데 중국 경기 바로 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크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BDI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건 약간 저부가가치 선박이고 이걸 제외한 다른 선정, 특히나 고부가가치 선박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사의 실적, 조선사의 주가를 발목을 잡는 수익성 이슈,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요 조선사의 영업이익률 주의를 보시면 하나오션을 제외하고는 2분기 대부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역시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조선 배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 사실 앞으로 단기간의 실적에 반영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수주한 물량이겠죠. 이미 수주했을 때 계약 단가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팍팍 수익성이 좋아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후판 가격, 선박 가격의 한 20%가 후판 원재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인건비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조선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력이 충당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조선 가서 용접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고 좀 고달픈 일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후판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 하반기 가격에 대한 철강 업체와 조선사 간의 협상이 돌입을 했습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크게 두 번으로 나눠서 후판 가격을 협상을 해요. 상반기에는 조금 올렸죠. 하지만 최근 현황을 보면 후판 가격의 원재료격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가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가 또 유연탄입니다. 유연탄 가격도 연초 대비 거의 20%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측면도 있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소폭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좀 변수이긴 한데 후판 가격 측면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사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어닝 쇼크 문제라든지 비용단에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이슈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장기적으로 이 선박 조선 쪽에서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친환견 선박이죠. 가장 큰 틀이 뭐냐면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데 여기가 2050년까지 선박 탄소 제로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동차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메탄이라진 이산화질소 즉 유해가스를 선박에서 배출하지 않는다. 여기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한 20%까지 감축 최대는 30%까지 2040년에는 70% 최대 80%까지 감축할 것으로 지금 플랜을 세워놨어요. 2050년에는 100% 감축입니다.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세워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발주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선박에 대해서 유럽 선주라든지 글로벌 선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상황이다. 그리고 환경하면 친환경하면은 EU, 유럽연합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해운업에다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운업자들은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선박을 선박을 한 번 사면 한 20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탄소 배출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을 미리미리 좀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반면에 조선사한테는 호재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산화탄소, 2025년부터는 메탄, 이산화질소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규정에 따른 초과 배출 시 톤당 1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친환경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HD 한국조선해안과 하나오션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 HD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노이즈가 있죠. 최근에 2조원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2조원 유상증자로 회사는 해양 방산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 친환경 연료기반 추진체 개발, 자율주의 선박, 기술 개발 이런 청사진 플랜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될 건 아니죠.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기간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조원대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오션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인데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발행 주식수의 41%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석효과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조선 쪽이 수준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밸류 하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단기간 유상증자에 따른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유상증자는 이때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확 빠진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새어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때도 계속해서 지분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야지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지금부터 확대하는 것은 뭐 쌀 때 사놓는다? 그런 관점? 내지는 그거와 별개로 최근 조선 업황이 좋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산다?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장기 투자 성격의 외국인의 선택이 맞았는지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국내 시장이 최근에 좀 어지러운 가운데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물타기가 최근 10일간, 8일간, 연속산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미 한 4개월에서 2개월 정도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래서 주요 펀드멘탈 이슈를 살펴보니까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이하다. HD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지만 가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후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후판 가격은 하반기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선박, 친환경 추진체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가격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안도 그렇고 나머지 조선주들도 그렇고 연초 대비 좀 많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 조정을 끝내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원래 조선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전환할 것이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하지 못한 비용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늦춰졌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카타르 2차 물량, 미국의 LNG 발주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잘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이 불안하죠. 초전도체, 맥심, 양자컴퓨터까지 이런 약간 좀 테마성, 단발성 이슈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꾸준히 배수하는 조선 섹터 과연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있을지 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